우리 이제 신도 중에 요 병진생들이 몇 명 되거든? 그런데 꿈꾸걸랑 복권을 사거라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의 운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년이니까 고렇게 할 수 있다라고.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용띠 한 해 운세를 볼까 합니다. 고집이 고집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또 올바른 고집도 있다고 그러지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해. 용띠들이 말 제일 안 들어. 22세 경진생. 반대가 항상 많이 따르는 형상이다 그래. 직업을 선택할 때는 조금 강한 직업. 센 직업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. 오도바이나 차 뭐 이런 사고수가 많이 앞을 쓴다 그래. 이 나이 때는 별로 운전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는 게 혈기. 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니까. 9월 10월. 가을쯤에는 아주 사고수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경진생들.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. 남자는 몸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새로운 인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다. 그리고 34살 무진생들. 경자년 2020년도에 활기차라는 해운년이었어. 그 활기차라는 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들 했을 거야. 근데 이제 아직도 코로나가 있지만 신축 연애는 경자년에 못다한 거를 이루어라. 자 46세 병진생. 힘들었어. 경자년에. 아휴 올해 잘 넘겨라. 근데 내년에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숨부터 쉬어. 좋은 일도 있고 숫자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. 숫자요?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했어. 농담 반 진담 반으로다가 얘야. 꿈꾸걸랑. 복권을 사거라. 이런 말들이니까 그만큼 숫자에 운이 따를 수도 있는 해운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. 그래고 또 신기들이 있는 사람들은 발동을 거는 시기야. 46세 병진생들이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잖아. 내가 요거잖아. 그러면 요 틀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. 자기가 아니다를 느낄 때나 움직이지.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운 나라에서 지키고 있겠다. 이러고서 고르고 있는 성품이지. 본인들 스스로가 마음에다 새기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고. 자 58세 갑진생들. 말을 조금 함부로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. 내가 여기서 조금 한풀 접고서 해야 될 말을 툭툭 던져. 경자년에 내가 계획했던 거 사업가들이든 아니면 뭐든 재수 있었던 게 다시 움직여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 말 한마디로 이룰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말 조심. 구설수 조심하거라. 그리고 70세 임진생들 뭐 하셨던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셔주시고 내 건강 염려하시고 3월 4월 낙상수 조심하시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그맣게라도 아니면 세워놓은 차례도 누가 이렇게 접촉사고라도 날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하면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축년에 우리 용띠들이 어디서 보면 굉장히 나쁘다고들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나쁘다고 물론 다 나쁠 수는 없어. 좋은 일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요만큼 해서 요만큼만 업그레이드만 한다.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움직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힘내세요. 용띠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